기현이 이 집에서 동원들한테 3천만 주고 세영아 세영아 나 그만 갈게요 왜 이렇게 급해? 무슨 일 있어? 일때문에 나도 가볼게 세영씨 나 할 말 있어 네 얘기 듣기 싫다 그랬지? 일 얘기도 듣기 싫어? 취재 준비해서 주차장에서 만나 수영장 관련 자료야 정효 오빠가 먼저 갔으니까 같이 취재해서 멘트도 따와 잠입 취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뜨면 안 된다는 거 알지? 알았어 오빠 저기 잠깐만 아까 재성 오빠랑 무슨 얘기 했어? 별 얘기 안 했어 혹시 내가 오빠인지 훔쳤다는 거 말했어? 안 했으니까 걱정 마 안 했으니까 걱정 마 너 지금 세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? 오빠가 옷 반지를 훔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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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머 Gundot 어머 엉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세요. 전 알아서 갈게요. 네.